오케이, 혹시 사람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럴 때 막 찾아야 돼. 기억 못 하잖아, 난. 됐어. 21만이네. 와우. 저번이라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아, 이게 랜덤이구나, 그러면. 그런 거 같더라고. 난 맨 뒤였거든, 처음에. 그랬던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이 놈을 잃어버려. 재밌는 게임? 우리는 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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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가 그럼 500,000.. 너님, 단 gn DAR odds. 예수님, 내 차 왁스. 저은 힘 Iya mart confer Curry. 라about hiểu할 거야. 자계 bateAY spent. 라우츠도 하 debate. 절에! 힝! 절에! 힝! 왜 이래? 넌 죽는다고? 스파리시! 뭐? Sam... tell me you got the cross. Sam... Foda. You wanna say hi? Yeah, we've really kicked the wohnets' nest down here. Ballroom's locked down, security's scrambling. Hey, Victor, where's our getaway? Come to the driveway out front. 알겠습니다. 스포틀를 따라해 주세요. 차를 따라해 주세요. 자 여기서 매우 어려움 난이도는 하나 다른 점이 있죠 얘네들한테 노출이 되면 경고 표시나 그런 위험 수치가 뜨는데 그런게 안떠 매우 어려움은 게임이 아니라 그냥 아무 창이 안뜻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발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노멀 난이도보다 조금 더 빨리 발각이 되는 그런게 좀 있더라구요 그거까지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거까지는 정확히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빨리 발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와 네이트 지금 사람 한명 죽였어요 쟤네들은 죄 없는데 솔직히 쟤네들은 그냥 경비가 켜져가지고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뿐인데 여기서 열심히 취직해서 그쵸? 안타깝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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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안비치네 나이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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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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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갔다 여기서 여기서 점프인가 걸렸다 오 오 오 오 걸렸다 와 이게 바로 걸리는구나 거의 사실 좀 다른거 같은데 난이도가 오케 쫄려 재밌어 설마 여기를 가야돼? 그런거 같은데 어 여기는 일로도 갈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일로 일로 내가 안가봤던거 같긴하지만 길이 있어 됐어 한방에 갑시다 오우 됐어 됐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어 지금 지금이야 예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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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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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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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폐 안된다 좋았어 뭐야 봤어? 봐봤자 니 혼자밖에 안되면 이미 니 동료 내가 죽였어 그냥 동료를 남아있네 자 올라가서 엄폐합시다 엄폐하면 시간이 지난 풀려 시간이 지난 풀려 시간이 지난 풀려 여기서 올라가서 오케이 이게 건물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오 긴장만 봐 가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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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으흠 으흠 자 절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는 못가 위로 올라옵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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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기 더빙 반응 좋더라구요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한 3천명 나왔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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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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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주먹이 안들어가거든요 얘한테 그래도 한번 넣어봅니다 어 어 스텝바 스텝 나도 신발 벗자 네이트 신발 벗어 어 어 빠져나 어 그렇지 어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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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만지는거 아파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흠 으흠 구체적으로 으흠 으흠 야오 으흠 으흠 와 책상을 야오 우아 가만히 조금나려 하여튼 우아 어어 뭐 와아 목 목 부드득대는거 봐 이야 옦게 근육 팔뚝 갖고싶다 나보다 더 많은것 같다 와 아 어 엉 aprend tu 야 강하게 나가 강하게 나가 강하게 아 이걸 주네 페이크다 어 어 헐 네이트 뭐 그냥 아예 죽이려고 그랬죠 자료를 안줄거 같으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 풍정 따윈 없어 쟤라는 무도회장 옆에 동그란 간판 같은거라고 오케 여긴 가도 되겠다 금방 가자 금방 가버려 금방 위험합니다 엄폐 참고로 저기서는 어떤거를 눌러도 전개가 똑같아요 오우 야 이걸 몰라 어떻게 이걸 모를수있냐 쟤네들 야 어 무서워 야야야야야야 어 지켰다 어 샘이다 샘 좋았어 절대 방패야 총이 총에 만남이다 난 캡틴 아메리카 아니야 방패있어도 왜냐면 사람 죽이니까 됐어 도로에서 만나자네 이쪽이죠 어 올라갈 필요없어보이는데 내려가는겁니다 자 총알충전 어 잠깐만 함부로 충전 먹으면 안되겠어 벗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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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겟네 근데 여긴 걸릴수 밖에 없는게 쟤네들을 다 죽이고 저쪽으로 가야돼 어차피 어 다른길이 있는게 아니야 됐다 어우 수류탄을 던지려고 했어 쪼끔만 더 감도 조절할게요 쪼끔만 더 아이고 쪼끔만 더 감도를 쪼끔만 쪼끔만 더 조절해주면은 게임이 깔끔해질거 같습니다 감도를 요정도만 하죠 어 됐어요 암 그냥 좀 애들이 아마 병력이 좀 나올꺼야 두명이 같이 올라오잖아 됐어 엄폐 엄폐 얘만 제거하면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얘만 제거하면 일단은 내가 맞는 위치는 아니야 오케이 제거 수류탄 던지네 괜찮은 내 쪽 아니야 어 이건 내 쪽이야 여긴 지형이 안 부서지기 때문에 괜찮아 절대 여기서 쫄아가지고 전진하는 플레이 안좋아요 펀션을 잡는 지역이 가장 좋은거야 잡았다 됐어 다음이 어디야? 총알 어 여기 오나 헤드 이샤 전진 헤드 이샤 됐어 오우 저기서 놓는데? 가만있어봐 이거는 한 명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케이 됐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빠르게 봤네 들켰어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네 매우 어려움은 애들이 이래 이래 저기 뭐야 노멀하고 완전 다른데? 반응속도가 노멀이랑 생각하면 안되겠는데 이거 반응속도까지 달라지네 그래도 하나 다행인거는 애들이 생각보다 잘 죽어 이건 똑같네 이건 거의 비슷한거 같애 깨기는 해놨어 오케이 자 됐어 이걸 바꾸죠 아니야 차라리 권총이 나을거 같애 권총이 차라리 낫다 권총이 차라리 나 한방 한방 쏘는게 나 우지는 우지보다 권총이 나 뭐냐? 누가 자동차 타고 나가네? 스포츠카 타고 나갔나봐 어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막 총... 쏘고만 난리나니까 나가네요 밴 타고 나가버리네 리무진이다 지리네 어딘지 아는데 됐어 아 여기 손을 사용할 수 있어 손을 사용할 수 있어 나가봐 여기이던거 아니면 다음이 진짜 죽음일거야 여기서 한시간 할지도 몰라 여기 아니면 다음에서 온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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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안 들키고 가는거 거의 불가능인데 쟤를 먼저 가고 따라가서 응?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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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위험한데 오케이 너 거기로 가라 야 잘됐다 야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 위치는 좋은데 수류탄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되요 수류탄 날라오면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오케이 제거 함에 저기 더 있을텐데 제거했나? 오케이 수류탄 날라오죠 자 여기로 피해주고 원팩 수류탄이 계속 날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돼 저기있다 한 말 잡아주고 됐어요 자 총알 먹고요 다른 총이잖아 이게 더 센가 열두발인데 아닌거 같애 살았어 살았어 아직 살아있어 죽었어 됐어 노래가 안 끝나죠? 아직 애들이 남아있다는거죠? 이쪽이 남아있네 여기 위에 있어 여기 있어 끝났어 됐어요 갑시다 야야 자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아프리카 다음판 추천 한번씩 누르고요 가서 아하 아하 아항 앙항 어 어 어 좀마아아아앙 아하아앙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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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야 이 미친 형 이걸 버리고 하면 어떻게 해 종수해서 보자네요 야 이거 샷건인데 자 샷건 먹어 아 헤드 쐈다 총알 두발밖에 없어 모험 한번에 어 아 모험 아니다 모험 아니야 모험해봐야 모험해봐야 아아 모험해봐야 아 이 좋았던걸 모험을 했네 아 총알이 없네 이걸 자 여기 샷건이야 이제 잡아주고요 나이스 다운 샷건 다운 자 오른쪽으로 하면 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패 자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단점이 총알을 먹기가 힘든데 오케이 정확히 머리 쏴야돼 총알이 없어 쩌자 쩌자식부터 잡아야겠다 쟤 총을 많이 쏘네 라이플인 라이플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자 지금 총알이 없기 때문에 샷건 오케이 샷건 먹어 그 다음에 총알 파밍 좀 하고 와야겠어요 들어와 들어와 오오 1타 2피 샷 나이스 샷 어 애들 많이 오네 진짜 이제부터 문제다 총알이 없어 오케이 정확히 머리만 쏴야돼 수류탄이다 피해 분산시키자 형이 저쪽으로 가고 내가 여기 맡아 자 왼쪽이 있다 이러면 이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피해야돼요 자 아까 꿀명당 아 여기죠 여기 꿀명당 자 버텨주고 오케이 어느정도 형이 그래도 좀 제거를 해줄거고요 자 최대한 좀 형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어 형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어 어 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자 오른쪽 구석탱이로 왔어 구석탱이로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다운이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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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잡았어 라스트 한발 아 뭐야 아 뭐야 길게 눌러야되잖아 오케이 다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왔다 자 와아 지닌다 오케이 연속 두명 헤드 나이스 좋았어 다 잡은거 같은데 라스트인가 라스트야 최소 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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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